근데 본다이 건너가 위험합니다 이 아동은 특히 위험해 아주 자 가지 말라고 이렇게 테이프까지는 안전하시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스테리루스 트라잉 투 크루스토 리버 크루스토 스트림 자 이게 암매교 입니다 암매 암매교 이 걱정이 놀던 동네니까 임매교 하면 좋을텐데 암매교 자 내가 양조천 입니다 양조천 우리 여기는 금동이 높아서 금동이 높아서 이렇게 여기에까지는 물이 안 들어왔어요 여기가 높습니다 지대가 다른 데보다 이 바닥이 한 10분정도 가는거 와이븐이겠습니다 군동이 높은 차 아 아 아 아 아 으 으 바람이 주로 합니다 으 자 체력을 빨리는 매일 해야죠 아 아 여기서 사과 생각대로 모래 가 때로 으 으 아 좀 차례 있습니다 거 차가 아닙니다 아 가정차 경차를 시키고 이건 비가 빠져 바깥에서 비가 뿌린것이죠 폼레프 다리입니다 제가 붙은 이름인데 유명 제2의 폼레프 다리 자 물이 물이 한 요정도 도 밑에 하나도 세번째 바위 있는 데 까지 사신대 고주대라 물산 거셉니다 양주촌입니다 양주촌 물이 많지는 않아요 뒤에는 농장 대추모 여긴 도마도 호박 아삭이 고추더린 농장입니다 양주 자 볼만 하죠 불만합니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여기까지 중간전에 수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정도 수위면 딱 좋은데 이따가 비가 오면 수위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. 이정도 까지 바로 밑에 까지 이쪽에 불곡산 줄기입니다. 불곡산 줄기. 쭉 이쪽으로 불곡산 자전거 라이빙 하는 분들 사이클링 하는 분들도 있고, 양주시 건축도 있고,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뻔일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그리고 샌이클링이 바닥을 높여져서 공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큰 바닥을 높여져서 공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